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문특강 경찰 간부 2022년 대비 경찰학 인문특강에 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합격의 법학원에서 경찰 간부 그리고 경찰 채용 경찰 승진 경찰학을 담당하고 있는 서진호 강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약 1시간 정도 2022년 대비 경찰 간부 시험 및 경찰 채용 시험을 대비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찰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그리고 특히 2022년은 아무래도 경찰 채용 시험 제도에 있어서 획기적인 시험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스러움 감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는 그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님은 2022년 대비 경찰 간부 시험 대비 처음 준비하시는 거죠. 건승을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좀 하면서 내가 앞으로 경찰 간부 시험을 어떻게 공부할지 특히 경찰학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 한번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경찰 간부 그리고 경찰 채용 시험 대비 서진호 경찰학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2022년부터는 경찰 채용 시험 제도에 있어서 그 시험 제도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제도가 변경되면 크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도 당황스럽지만 해당 과목을 가르치는 강사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운 감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현상은 시험 제도가 변경되면 오히려 기회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경찰 간부 시험 제도, 경찰 채용 시험 제도, 영어 시험이 인증제로 변경이 되고 한국사 시험이 인증제로 변경이 되고 특히 경찰 간부는 그 시험 제도에 있어서 주관식 시험 제도가 폐지되면서 모든 시험 감옥이 객관식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하기에는 편할 수 있고 또 합격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랄까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시험 제도가 변경이 되었을 때 합격의 기회를 증가시키고 합격을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더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데 그 생각들이 나만 가지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시험 제도 변경 관련해서 객관식 시험이고 그리고 나를 항상 괴롭히는 영어가, 한국사가 인증제로 변경되고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가짐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시험 제도의 변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학 고득점을 위한 필수 선택, 서진호 경찰학이라고 감히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이런 이야기들은 어떤 강사분들이나 하는 이야기니까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서진호라고 하고 경찰학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이제 공부를 했고요. 이제 석사 과정 가운데에서는 행정법과 그리고 헌법 주로 공법 과목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공법 과목을 공부하니까 2022년 경찰학 시험에서 경찰 행정법이 추가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법학 석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행정법 파트 관련해서는 여러분들하고 좀 더 심도 있게 진도를 나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론적 바탕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행정학 석사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찰 행정학 파트도 이 경찰학 과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행정학 파트에 있어서도 여러분들하고 그 누구보다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경찰학 박사 과정에 있으면서 이제 논문을 투고하고도 있고 그리고 논문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쓰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법학 석사, 행정학 석사, 경찰학 박사 과정 그래서 아무래도 경찰학의 전반적인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조금은 전문성 있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합격의 법학원 그리고 렉스 스터디라는 곳에서 여러분들과 앞으로 경찰학을 함께 공부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이제는 경찰학이 합격의 당락을 결정합니다. 아마 우리 수험생님도 한 1개월 정도 공부를 해보셨다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기 전에 왜 경찰학이 합격의 당락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가 라는 것을 한번 우리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경찰 간부 시험이든 경찰 채용 시험이든 여러분들 그동안에는 영어 과목이 정식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있었죠. 그리고 한국사 과목도 정식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어 과목과 한국사라는 과목이 그동안 나를 정말 많이 괴롭히는 하나의 힘든 과목이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여기 어떻게 보면 경찰 간부를 주로 공부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 순경채용 시험을 보자면 2021년 2차에서 영어 과목에서 과락자가 엄청나게 나왔죠. 실질적으로도 어려운 과목이지만 특히 그 수험 과정에서도 영어와 한국사는 매일 공부해야 되고 항상 나를 괴롭혀왔던 이런 과목들이 이제는 인증제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토익 몇 점, 쥐텔프 몇 점, 한국사 자격검증 2급, 3급 이렇게 인증 통과를 해놓으면 약 3년 동안은 해당 과목을 공부 안 해도 되죠. 그럼 여러분 오로지 그 에너지를 형사법, 헌법, 경찰학, 범죄학 같은 과목에 여러분들이 오로지 투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우리 수험생님.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이 인증제를 빨리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 자기가 공부하는 과목들의 필수 과목, 선택 과목들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살펴보겠지만 형사법이라는 과목이 있죠.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합친 과목을 형사법이라고 하죠. 그런데 형법은 전 범위가 다 들어가죠. 형법총론, 형법강론. 그래서 범죄구속요건부터 시작해서 각 조문들을 다 분석하는 그리고 그 해당 조문으로 통해서 살펴봤을 때의 여러가지 판례 문제들. 그런데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수사파트와 증거파트가 들어가죠. 그런데 수사파트와 증거파트는 형사소송법의 조문 위주로 출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아주 깊이 있는 판례 문제가 아니라 왜냐?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절차법이고 형법 같은 경우에는 실체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체법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는 판례 문제가 많이 나오고 절차법인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수사와 증거파트에서 조문 문제가 많이 나올 것이다. 물론 제가 형사파트 전문 강사는 아니지만 자 그러면요 여러분 판례와 조문 위주의 공부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형사법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지는 않는 과목입니다. 그 이유는 첫번째는 실질적으로 문제에 출제되는 것은 형법 같은 경우에는 주로 판례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판례 공부를 어느정도 해놓으면 휘발성이 크게 강하지 않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도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 절차들을 조문대로 잘 이해해놓으면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찰 간부든 경찰 순경채용이든 형사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고득점이 나옵니다. 우리 수험생님들 같은 경우도 형사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감히 이런 표현을 드리면 90점을 안정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헌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권론 파트가 시험범에 나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헌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헌법의 전반적인 이론 그리고 기본권 이것들이 시험에 나오고 실질적인 통치구조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본권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대충 다 아시잖아요. 자유권, 평등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헌법 조문으로 문제가 나옵니까? 뭐가 나와요? 결국에는 판례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부분도 제대로 공부를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 분들 같은 경우에도 헌법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90점 이상 목표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수험생 분들이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는 과목들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이 경찰학이라는 과목입니다. 본격적인 오리엔테이션 전에 경찰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우리 수험생 분들 처음 한 번도 경찰학을 접하지 않은 분도 있고 우리 수험생님처럼 한 번은 경찰학을 접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경찰학이라는 과목은 경찰의 조직 그리고 그 실질적인 경찰 활동을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 공무원 그리고 그런 다양한 경찰 활동들을 경찰 작용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경찰의 조직 공무원 작용에 관한 법을 어떻게 보면 경찰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의 조직과 경찰 공무원과 경찰의 작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경찰학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아우르는 경찰학의 기초 이론이라는 과목이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경찰학의 기초 이론이라는 것을 살펴볼 거예요. 너무 간단합니다. 경찰학이란 무엇인가 자 그 주제를 한 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경찰학의 기초 이론 그냥 경찰이란 무엇인가 경찰학이란 무엇인가 부터 시작하겠죠. 우리 수험생님 그리고 나서 경찰의 개념을 공부할 거고 경찰학의 발달 과정도 공부할 거고 여러분 한 번 이거 머릿속에 그려보면 상당히 재미있어요. 그리고 경찰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그리고 경찰관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이념들이라는 게 있죠. 인권존중주의 민주성 합법성 혹시 기억나세요? 이런 여러 가지 기본 이념을 공부하실 거고요. 그리고 경찰관이 여러 가지 법의 기준에 의해서 발동하는 권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찰권이라고 하죠. 그러면 경찰권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경찰의 윤리에 대해서도 공부할 거고 부패이론에 대해서도 공부할 거고 재미있습니다. 경찰학의 기초이론 그리고 이거는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요. 경찰학의 기초이론에서 범죄론에 대해서도 약간 공부를 할 거고 그러면 범죄론을 공부하게 되면 범죄는 왜 발생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이런 전반적인 기초적인 이론에 대해서도 공부할 거고 그리고 경찰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인권 그러면 경찰 인권론에 대해서도 공부할 거고 이것이 바로 경찰학의 기초이론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총 12문제가 출제됩니다. 사신문제 중에.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러한 경찰학의 가장 총론적인 부분인 기초이론 부분 즉 경찰학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 부분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경찰의 조직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경찰의 조직. 경찰 조직. 그럼 경찰청에 관해서도 공부하겠죠. 시도경찰청에 대해서도 공부하겠죠. 경찰서에 대해서도 공부하겠죠. 지구대 파출소에 대해서도 공부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경찰 조직을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통제하는 여러가지 위원회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겠죠. 그래서 경찰 조직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러한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공부하겠죠. 그러면 경찰 공무원 결국에는 순경부터 치안 총강까지 이러한 경찰 공무원의 계급에 대해서도 공부할 거고 그리고 경찰 공무원의 경과 수사경과 일반경과 이런 여러가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공부를 하겠죠. 그리고 경찰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채용되는 단계 채용되는 단계 채용이 되고 난 이후에는 발령도 받아야죠. 교육도 받겠죠. 그렇죠. 자 열심히 활동하고 나면 유지관리도 필요하겠죠. 맞죠. 그리고 사기관리도 필요하겠죠. 여러가지 복지도 필요할 거고 복지라는 것은 경찰 공무원의 고충 이러한 것들 자 그리고 경찰 공무원이 법 집행을 할 때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법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파트도 공부하겠죠. 이러한 것들이 경찰 공무원 파트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러한 여러가지들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러한 경찰 공무원의 조직과 공무원 관련된 여러가지 전반적인 이론들을 또 아우르는게 경찰 행정학입니다. 자 여러분 경찰 행정학을 보면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경찰 조직이론 자 그러면 경찰 조직 활동을 하려면 결국에는 국가재정이 필요하겠죠. 그럼 국가재정이론 자 경찰 활동을 하려면 여러가지 장비도 필요하겠죠. 그럼 장비론 여러가지 물품도 필요하겠죠. 문서도 관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가지 정보 관리도 해야겠죠. 그리고 여러가지 대언론 관계에서도 경찰 조직을 관리해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경찰 행정학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 다음 어떻게 보면 경찰학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요. 바로 이런 여러가지 경찰 작용입니다. 실질적으로 법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경찰관들이 경찰권을 발동해서 경찰 작용을 집행할 때 발생하는 여러가지 상황들 이것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죠. 그래서 경직법에 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2022년도부터 추가될 수 있는 경찰행정법 파트 바로 행정행위 경찰 작용 그리고 이러한 경찰관의 위법한 경찰권 발동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구제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이라는 경찰 구제법에 관련해서도 배우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경찰 작용에 관한 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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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분설을 하면 이러한 여러가지 경찰의 행위 경찰의 법집행 작용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야별 경찰활동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찰학 강론이죠. 여러분들 다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죠? 생활안전 그쵸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찰활동이 있나요? 경비 순서대로 가봅시다. 생활안전 그 다음 수사 수사경찰활동 그 다음 교통경찰활동 그 다음 경비경찰활동 그 다음이 정보경찰활동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정보경찰활동이라는게 아니라 이제는 공공안녕정보경찰활동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보안경찰활동 그런데 이것도 이제는 경찰조직상 실질적으로는 안보수사경찰활동이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 외사경찰활동 이러한 경찰작용 즉 여러가지 경찰활동의 분야별 경찰활동 일곱가지 생활안전 수사 교통 경비 정보 보안 외사 이 일곱가지 분야별 경찰활동을 실질적으로는 학문상 경찰학 강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전반적인 느낌 이해가 되시나요? 자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이제 오리엔테이션으로 넘어갈게요. 경찰학이란 과목은 경찰학이란 과목은 실질적으로 경찰의 조직을 연구하고 그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경찰공무원을 연구하고 그리고 이러한 경찰공무원들이 실질적인 법집행을 해나가는 과정 즉 경찰 작용을 공부하는 학문이다. 그런데 이것을 공부하기 이전에 경찰학의 전반적인 이론을 형성하고 있는 기초이론을 공부한다. 그리고 한국 경찰의 역사를 공부한다. 그리고 외국 경찰의 역사를 공부한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경찰 조직을 공부한다. 그리고 경찰 공무원을 공부한다. 그리고 여러가지 경찰 작용과 관론된 제 이론과 법령을 공부한다.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공부의 바탕을 두고 그러면 경찰 조직과 경찰 공무원 경찰 작용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경찰 행정학을 공부하는데 경찰 행정학은 어떤 걸 공부하느냐 조직 이론을 공부한다. 이해 되시죠? 그리고 사람과 관련된 동기 이론을 공부한다. 사기 관리 이론을 공부한다. 그리고 조직을 이끌어 나가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재정을 공부한다. 이해 되시죠? 그리고 여러가지 장비 문서 물품을 관리한다. 그리고 보안을 관리한다. 관리한답니다. 관리한다. 경찰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여러가지 재활동들을 관리한다. 자 그리고 언론과의 관계를 관리한다. 그리고 경찰 정보를 관리한다. 이것이 경찰 행정학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분야별 경찰활동 생활 안전 경찰 활동이 무엇인가 또 어떤 활동을 하는가 수사 경찰 활동이 무엇인가 어떠한 활동을 하는가 쭉 이어나가서 분야별 경찰 활동을 공부하는 겁니다. 어때요 우리 수험생님 좀 머리에 그려지세요 전반적인 그림이 어렵죠 근데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또 본격적으로 오리엔테이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2년 대비 경찰 간부 시험 개편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영어 및 한국사가 검정제가 시행이 된다.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토익 625점 그리고 지텔프 같은 경우에는 레벨 2에 50점을 넘으면 이제는 여러분 영어 공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 빨리 넘으셔야 됩니다. 우리 수험생님 넘으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한국사 검정능력시험 2급 이상 이제 넘으시면 여러분들 한국사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영어 및 한국사 검정제가 시행이 된다라는 거 이제는 시험 과목이 객관식 시험으로 통일적으로 변화되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까지는 주관식 시험도 있었죠. 논술형 시험 자 총 다섯 과목이 객관식 시허 입니다. 그래서 필수 감옥 내 감옥 형사법 헌법 경찰학 범죄학이 필수 감옥이 되었고 선택 감옥 행정법 행정학 민법 총칙 중에 여러분들이 한 감옥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선택 감옥의 선택과 관련해서도 조금 고민이 있을 것 제가 함부로 감히 말할 수 없지만 선택과목이 첫 번째로 행정법이 있죠. 그리고 행정학이 있죠. 그리고 민법 총칙이 있죠. 여러분들 다 경찰 관련해서 상당히 가치가 있는 과목들 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여러분 일단 행정법을 공부하면 경찰학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행정법을 공부하면 경찰학 관점에서 많은 도움이 되겠죠. 특히 경찰 행정법을 공부할 때 행정학을 공부하면 뭐에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경찰 행정학에 도움이 되겠죠. 참 경찰학이 다양한 학문을 포섭하고 있죠. 자 여러분 그리고 민법 총칙을 공부하면 생각보다요 경찰학 총론 파트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과목을 결정할 때는요 아무래도 경찰학 파트에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 상당히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 과목을 선택하면 범위가 또 너무 많고 이 과목을 선택하면 범위가 좁아서 조금 공부를 해볼 만한 맛도 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좀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과목을 선택해라 함부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시중에 서점이든 학원을 가셔서 행정법 교제 행정학 교제 민법 총칙 교제 목차든 내용이든 한 번씩 이렇게 훑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다섯 과목을 공부할 때 공부의 량을 줄이는 거에 목표를 두시고 싶다면 이 세 과목 중에 좀 공부량이 적은 걸 선택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죠. 아니다. 나는 좀 공부량이 많더라도 다른 과목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법 혹은 학 이런 것들을 하고 싶으면 행법 행악을 또 선택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진 겁니다. 물론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할 수 없지만 향후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선택과목 선택에 있어서도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는 경찰학의 시험 범위와 출제 비율 관련해서 살펴보면 총 40문제입니다. 총 40문제가 출제되는 걸로 경찰 간부 시험 제도 거의 똑같이 유지는 되고 있죠. 그런데 그 출제 비율에 있어서 첫 번째 경찰학의 기초이론에서 40문제 중에 12문제나 출제됩니다. 꽤 범위가 늘렸죠. 그리고 경찰행정법 조직 공무원 작용 이 파트에서 14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경찰행정학 파트 조직이론 재정이론 재정이론 장비이론 물품이론 여러가지 관리이론들 이 부분에서 6문제가 출제됩니다. 다음 분야별 경찰활동 생활안전 수사 교통 경비 우리 쭉 살펴봤죠. 6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한국경찰의 역사와 외국경찰의 역사 즉 비교경찰론 한국경찰의 역사 비교경찰론에서 두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좀 이런 여러가지 생각들이 드시죠. 어디가 중요합니까? 결국 총론 파트죠. 경찰학의 기초이론 12문제 경찰행정법 14문제 경찰행정학 6문제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총론 파트에서 엄청나게 많이 출제된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야별 경찰활동에서 6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활안전 경찰활동에서 한 문제 그 넓은 범위에서 교통경찰활동에서 한 문제 경비에서 한 문제 뭐 여러분들 생각이 좀 드시죠? 근데 어떻게 보면 수사경찰활동에서 출제될 가능성은 생각보다 떨어지겠죠.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눌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요. 경찰학 총론 파트는 진짜 넓고 깊게 공부하셔야 돼요. 출제비율이 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경찰학 강론 즉 분야별 경찰활동은 분야별 경찰활동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넓게는 공부하되 절대 깊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특히 교통 이런 파트는 무조건 앞으로 판례가 출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여러가지 시험범위와 출제비율 관련해서도 나중에 기본이론 강의가 들어갈 때 적절히 배분을 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 특히 경찰 총론 파트는 넓고 깊게 공부해야 되니까 우리가 좀 꼼꼼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분야별 경찰활동 같은 경우에는 중요 파트를 어느정도 집어서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 2022년 경찰 간부시험 대비 관련해서 좀 예상되는 변화는 기존의 7급 준비생 그리고 일반 경찰 순경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경찰 간부시험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직 경찰간분들도 경찰 간부시험 제도 변경으로 많이 유입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즉 결론적으로는 시장 규모는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진입장벽은 어떻게 될까요? 주관식이 없으니까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응시자는 증가할 것 같고요. 시험의 난이도도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건은 동일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시험 인원이 증가하고 시험 난이도는 증가하겠지만 모든 동일한 조건 선상에서 여러분들이 또 치열하게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합격 못할 시험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2022년 경찰 간부 시험 대비 시험 제도 변화와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이제는 2022년 경찰 간부 시험 대비 서진호 경찰학의 연간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2년 경찰 간부 시험 대비 서진호 경찰학은 11월 달에 우리 합격의 법학원에서 2022년 대비 경찰 간부 시험 프로그램이 개강을 합니다. 11월 달부터 그런데 11월부터는 형사법부터 시작을 하고요. 서진호 경찰학은 12월 2021년 12월에 이론 강의가 시작됩니다. 이 이론 강의에서 경찰학의 모든 부분을 정말 꼼꼼하게 강의를 할 겁니다.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미있게 할 거고 아주 치열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순환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다른 과목 여러분들 이어서 공부하시겠죠. 그리고 22년 3월에 다시 일순환 이론 강의에서 서진호 경찰학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실 거고요. 약 104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경찰학의 대부분 그렇죠. 벌써 우리 수험생이 한숨을 쉬시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2년 3월에 이제 서진호 경찰학 기출 1200문제를 분석하게 될 겁니다. 이 기출 1200문제는요 다양한 경찰 시험에 10개년 기출 문제를 제가 다 분석할 겁니다. 경찰 간부시험 10개년 순경 10개년 경찰 승진 10개년 을 다 분석해서 총 1200문제를 구성해서 이순환에서 여러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22년 22년 6월에 삼순환으로 이제 서진호 경찰학 적중 핵심 테마 200선을 강의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200선이라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200가지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핵심 요약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핵심 요약집 보다는 제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200가지의 주제를 선정을 해서 요약을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적중 테마 200선에서 40문제가 출제되면 좋겠죠. 근데 적어도 32문제 80% 이상은 반드시 출제되도록 제가 내용을 구성할 겁니다. 기추를 다 분석해서 이렇게 적중 핵심 테마 200선으로 2022년 6월 3순환 과정에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22년 8월에 이제 4순환으로 마지막 적중 모의고사 400제 총 10회분으로 마지막 달금 달금 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1년 11월 이론 22년 3월 기출 1200제 22년도 6월 적중 핵심 테마 200선 22년 8월 적중 동역 모의고사 400제 이런 정규 커리큘럼으로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될 거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OX 61 프로그램 그리고 그렇게 아침 특강도 구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전에 시험 전에 팔레 특강 그리고 최종 마무리 특강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1년 동안 경찰학 고득점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2022년 대비 경찰 채용 시험 개편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건 넘어가 볼게요. 순경 시험입니다. 영어 및 한국사의 검정제 시행 똑같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시험 과목 필수 세 과목 형사법 헌법 경찰학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 앉아계신 우리 경찰 간부 수험생 분들은 일반 순경 채용 시험 관련해서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 응시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고요? 당연히 과목이 겹치니까요. 꼭 응시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합격해서 여러분들께서 순경으로 입직하시든 아니면 계속 경찰 간부를 공부하시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니까요. 이렇게 시험 제도가 개편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찰학의 시험 범위와 출제 비율은 똑같습니다. 경찰 간부 시험이랑 40문제가 출제되고 시험 범위 및 출제 비율도 다 동일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과 똑같습니다. 당연히 예상되는 변화도 경찰 간부 시험과 똑같죠.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ppt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022년 대비 순경시험도 서진호 경찰학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일단 2022년 3월에 1차 순경시험이 있을텐데요. 제가 그 부분은 준비를 여러분과 같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조금 늦은 감이 있고 그래서 2022년 8월에 있을 2차 채용시험 대비로 커리큘럼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요. 2021년 11월에 이론 강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2022년 2월에 기출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22년 5월에 역시 적중 핵심 테마 200선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거니까요. 경찰 채용 순경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서진호 경찰학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에 이제 모의고사 과정이 있을 거고 이러한 정규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22년 8월에 순경시험 응시 하시면 됩니다. 우리 간부 준비하시는 분도 제가 이거는 실강을 거의 다 무료로 할 거니까요. 뭐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듣고 싶으면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 중간에 아침 특강을 할 거고 또 시험 전에 팔레 특강과 최종 마무리 특강을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 대비 경찰 간부 시험 및 경찰 채용 순경 시험 관련해서 여러가지 시험 제도의 개편안 그리고 경찰학이라는 과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뭐 좀 너무 단순한 이야기지만 서진호 경찰학이 어떤 커리큘럼을 형성해서 가져갈 것인지 약 50분 정도 시간 빠르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22년 대비로 경찰 간부 순경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서진호 경찰학 통해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순경 시험 관련해서는 서진호 경찰학 프리패스도 저희 합격의 법학원에서 만들어서 저만 서진호 경찰학만 일단 프리패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테니까요. 앞으로 서진호 경찰학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시고 같이 여러분들 고득점을 위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피곤하시겠지만 제가 한 20분 정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은데요. 경찰학 공부 방법론 관련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찰학 많이 힘드시죠? 외울 것도 너무 많고 내가 뭘 공부하는지도 솔직히 가끔 의구심이 드는 감옥이 경찰학입니다. 그리고 실질력으로 공부를 하면 그 기억이 오래 못 가는 감옥이 또 경찰학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제 매일 경찰학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어떻게 됐든 매일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영어처럼요. 이제 여러분들 인증제로 바뀌고 나면 영어 공부 안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영어 단어를 외우고 영어 독해를 하는 것처럼 매일 일정 시간 경찰학에 투자를 해서요. 경찰학의 특정 부분을 오늘은 반드시 암기를 하겠다. 절대 범위를 넘게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 오늘은 내가 내가 경찰청장에 대해서 오늘 무조건 경찰청장의 계급 임기 임명 절차 권한 그리고 그 권한도 국가수사본부장과 연결 지어서 제한되는 권한도 많죠?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다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자체 경찰 사무와의 권한 이러한 여러가지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암기하겠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이렇게 특정 분야를 매일매일 배분해서 영어처럼 정말 집중적으로 공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경찰학을 매일 학습하시고 영어 단어와 독해처럼 일정 부분 내가 이 단어는 무조건 내오겠다. 이것과 동일하게 내가 이 파트는 무조건 암기하겠다. 이렇게 경찰학을 매일매일 공부하시는게 좋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선생님 이렇게 경찰학을 공부 하시라 제가 간곡히 경찰학 공부 방법론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는요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경찰학은 최소 3회독에서 5회독 정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 참 그리고 기출문제도 기본서와 병행에서 3회독 에서 5회독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결국에는 회독과 반복만이 여러분들의 합격을 결정합니다. 보십시오 경찰학입니다. 1회독 을 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1회독 하실 때는요 강의 플러스 정독 정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은 파트를 정독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정독은 엄청나게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면서 바로바로 암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입문 소설책 읽듯 한번 그냥 쭉 집중해서 읽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1회독은 강의를 듣고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 바로 이어서 정독 하자. 암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독 하자. 그리고 여러분들 2회독 제는요 어 내가 조금 더 부족하네 그러면 강의를 한번 더 들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역시 정독 혹은 탐독 입니다. 약간 좀 단어가 틀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이제는 강의 없이 나의 공부 시간을 더 늘리는 것도 필요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정독 혹은 탐독 을 하는 겁니다. 탐독 이라는 건요. 정독 의 수준 에서 이제는 깊이 있게 암기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1회독 은 강의 플러스 정독 2회독 은 탐독 입니다. 이해 되시죠? 그리고 3회독 은요. 여러분들 1회독 하고 2회독 하시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이 부분만큼은 100% 알아 라는 부분이 반드시 발생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부분은 휘발성이 크고 많이 헷갈려 이런 부분이 발생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3회독 제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잘 아는 부분은 잘 아는 부분은 그냥 정독 하고 넘어가세요. 이해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잘 모르겠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탐독 하세요. 여러분 회독 회독 이라는 것도 방법이 다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수험생님 이렇게 경찰학을 회독 하고 공부하시면 그때그때 회독이 증가할 때마다 회독도 단계마다 수준이 틀리죠? 자 경찰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의 경찰학과 관련된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공부라는 건 여러분 다 단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찰학 공부방법론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어서 여러분 이렇게 기본서를 공부하시는데요. 반드시 기출문제집을 병행하셔야 됩니다. 제가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제가 수없이 많은 수험생들을 상담하고 합격을 시켰다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합격한 사람을 많이 봤는데 어떻게 공부하면요. 기본서 공부할 때 기본서만 공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중요하지 잘 몰라요. 보세요.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기본서 1회독해서 강의 듣고 잘 정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요. 바로 이어서 내가 오늘 강의 듣고 정독한 파트에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바로 기출문제를 적용하니까 아 이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되구나. 알게 되죠. 아 이 지문이 엄청나게 많이 출제되네. 알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무조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기본서 강의 듣고 기본서 이론 정독하고 기출문제를 풀면요. 기억력이 오래 남습니다. 내가 진짜 공부를 했구나. 그런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시험 합격하는 건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다만 다만 이 1회독 때 기출문제 풀 때는요. 어 틀렸네. 그거는 여러분 절대 많이 신경 쓰지 마세요. 당연히 틀리죠. 그 틀리는 것도 공부해요. 왜 다음에 안 틀리면 되니까요. 자 여러분 2회독 때는요. 여러분들 이론과 관련해서 실력이 더 높아졌겠죠. 탐독도 하고 암기도 했으니까 그리고 이때 1회독 때 풀었던 기출문제 있죠. 한번 더 푸세요. 또 푸는 거예요. 3회독 때도요. 1회독 때 2회독 때 풀었던 기출문제 똑같은 문제 있죠. 또 한번 더 푸세요. 여러분 기본서 이론과 기출서 문제 공부는 제가 진짜 단언컨대요. 함께 반드시 병행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명심해 주세요. 자 경찰학 공부방법론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단계를 뛰어넘는 공부는 절대적으로 지양 하셔야 됩니다. 제가 경찰 간부도 일부도 있지만 순경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는데요. 아무래도 나는 형사법이 자신이 있고 기타 과목에 자신이 있는데 경찰학에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경찰학에 자신이 없다 보니까 나는 경찰학 적정 점수만 받아야지 이런 판단하에 바로 기본서 집중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요약 집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으로 바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단계를 뛰어넘는 공부는요 단계는 뛰어넘겠지만 점수는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냥 거기서 거기입니다. 60점 뭐 많이 받아야 70점 그래서 절대 핵심 요약 집 이런 걸로 나의 지식과 해당 과목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결국 수험 공부는 기본서와 기출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정말 확신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좋은 기본서와 10개 년의 기출 문제집을 꾸준히만 반복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객관식 시험에서 그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기본서를 반복하고 10개 년의 기출 문제를 꾸준히 회독하고 반복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객관식 그 어떤 시험도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명심하세요. 그럼 단계를 뛰어넘는 이런 핵심 요약집 최종 마무리 이런 것들은요. 결국 어떤 분한테 효용을 발휘할까요? 결국은 그 단계 이전의 기본서와 기출 문제집을 잘 공부해놓은 사람들이 이러한 핵심 요약집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단기간에 그 파트를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경찰학 공부방법론을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기본서 공부방법론 기출문제의 공부방법론 그리고 단계를 뛰어넘지 않는 공부방법론 이야기를 했고요. 결론적으로는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오늘 잘 오신 게 이거 하나만이라도 명심하고 가세요. 오로지 반복된 회독만이 여러분들의 합격에 합격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 강사가 합격시켜주나요? 아닙니다. 저 정말 단언컨대요. 여러분들 수험공부에 있어서 강의가 있고요. 복습이 있죠. 이게 수험공부의 큰 테두리죠. 그런데 여러분 강의는 결국 강사가 하는 것이죠. 복습은 누가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합격을 결정짓는 걸 비율로 따져봤을 때 저는 단언컨대 강의는요 20% 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 흐름을 잘 잡고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중요 부분을 집어주고 이러한 것들이지 결국 합격은 자기 자신의 복습을 통해서 합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80% 에요. 그러면 반복된 회독은 누가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죠. 오늘 꼭 명심하십시오.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나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오로지 반복된 회독만이 여러분들의 합격을 결정한다는 것 반드시 명심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찰학 공부 방법론도 이야기했고요. 이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찰 간부시험 그리고 경찰 채용 순경시험 합격을 위해서 서진호 경찰학이 간곡하게 재연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오늘 한번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초기 단계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해볼만 한데 할 수 있겠는데 아 좋은 자세입니다. 원래 처음은 다 그렇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라는 건 진짜 힘든 거예요. 힘들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먼저 출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나 외로운줄 아세요? 얼마나 심리적이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그리고 얼마나 번뇌가 많은 줄 아세요? 그 순간 순간들마다 내가 뭐하는 거지? 이러한 생각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 자체가 힘들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리 전제적으로 놓고 가셔야 돼요. 힘드니까 견뎌내면서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 놀고 싶잖아요.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우리 선생님 세상에 놀 거 많고요. 즐거운 데 엄청 많아요. 그런데 공부는 진짜 힘든 거야. 힘든 공부를 내가 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견디는 게 공부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출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 힘든 걸 견디어내는 걸 내가 지금 그 과정을 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거를 견디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은 걸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라 공부하기 싫어도 보는 거예요. 그게 수험 공부예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수없이 많은 강사님들을 보지만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열심히만 합격할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그냥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이 힘든 공부를 치열하게 견디어내면서 여러분들 정말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요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경찰 시험 합격하실 거잖아요. 경찰 간부 경찰 순경 시험 합격하실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합격하실 거면요. 그 합격을 얻어내는 대신 때로는 잃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공부 힘든 거예요. 진짜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놀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 미치도록 공부하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늦잠 잘 때 다른 사람들은 벌써 공부하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공부는 힘든 것이다. 견디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정말 치열하게 1년 동안 공부할 것이다. 이 부분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간곡한 제언입니다. 여러분 일상에 꾸준한 루틴을 형성하셔야 됩니다. 루틴이라는 단어의 뜻은 일상 생활이죠. 일상 반복되는 일상 그것을 우리는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활습관 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16시간 공부했어요. 기분 좋죠? 막 공부에 열정이 샘솟아서 밤 새면서 오늘 하루 16시간 공부했어요. 근데 다음날 어떻죠? 하루 종일 자죠? 자 제가 하는 말 의 의미는요 여러분들 일주일을 나누면요 21타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루를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누죠. 그럼 일주일은 21T가 형성되겠죠. 그쵸? 자 여러분 이렇게 큰 테두리 내외에서 일상 루틴을 만드셨으면요. 오전에 내가 몇 시간을 할지 오후에 내가 몇 시간을 할지 정해지겠죠. 역시 저녁에도 몇 시간을 할지 정해질 겁니다. 여러분 공부 계획에 큰 일상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오전에 몇 시에 기상에서 시작할지 그죠? 내가 몇 시에 오늘 하루의 공부를 마무리하고 취침할지 그 일상 루틴을 확보하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꾸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저는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21T를 만드셔서요. 오늘 내가 몇 시에 기상해서 몇 시부터 공부를 하고 내가 몇 시에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고 몇 시에 잘 것인지 그리고 일주일에 21T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여러분들 1년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할 때까지 중요한 건 변함 없이 꾸준하게 가셔야 공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안 좋네? 오늘 하루 완전 푹 쉬어야지? 그러다가 매일도 쉬죠? 여러분들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합격을 위한 세 번째 제언 좀 피곤하시겠지만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세 번째 제언입니다. 여러분들 비움과 채움의 공존이 필요해요. 이게 쉽게 말하면요 적절한 휴식과 정말 치열한 공부의 배분을 여러분들 잘 적절히 조화시키셔야 됩니다.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두 번째 간곡한 제언에서 일상의 루틴을 21T로 확보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간곡한 제언에서 이 비움과 채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여러분 이 21T 중에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10 아 너무 욕같죠. 18T를 채움의 시간으로 확보하세요. 그리고 어떤 의미죠? 치열하게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3T를 비움의 시간으로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비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인 전제로 열심히 채우실 거라는 건 저는 믿어요. 근데 이 비움의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요 여러분 비울 수 있어야 채울 수 있어요.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미치도록 공부하다가요 미치도록 쓰러져요 언젠가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월요일부터요 토요일까지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은 저는 좀 초기 단계의 수험생님들 입장에서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쉬는 것도요 토요일 저녁까지 열심히 공부하다가 토요일 저녁에 친구들 만나서 맥주 한잔 할 수도 있죠. 그렇게 즐겁게 즐기시고요. 일요일에 늦잠 잘 수 있죠. 그러면서 컨디션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일요일에 취미생활 할 수도 있고 바람을 쐬러 갈 수도 있고 또 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이 비움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가 강곡히 말씀드리는 건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이 지치면요 그 목표까지 잃게 돼요. 그래서 적절히 비움도 여러분들이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이 잘 안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수험생활을 해보면 제 말의 의미를 느끼시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죠. 공부는 힘든 것이다. 두 번째로 일상 루틴을 확보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 채움과 비움을 적절히 잘 활용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을게요. 여러분 수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반복된 학습만이 답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엄청나게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노 페인 노 게인 고통 없이는 얻는 거 없어요. 그게 저는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의 철학 같아요. 여러분들 1년 동안 많이 고통 쓰러우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잘 감내하고 견디어내서 치열하게 공부하면요. 얻어내실 거예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큰 고통 없이 그냥 너무 편안하게 공부하면요. 얻는 건 없으실 거예요. 우리 수험생님 웃으시잖아요. 인정하시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경찰학 이 경찰학만큼은 서준호 경찰학이 반드시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경찰 시험 제도 경찰 간부 순경 여러분들 확실히 파악하셨을 테고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서준호 경찰학이 무엇인지 연간 프로그램을 알게 되셨을 거고요. 그리고 경찰학과 관련된 공부 방법론 그리고 그냥 인생의 선배로서 제가 합격을 위해 여러분들께 드리는 간곡한 제언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 합격의 법학원과 그리고 서준호 경찰학이 여러분들의 합격의 권승을 꼭 기원 드릴게요. 우리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 그리고 영상을 보고 계신 분 모두 합격의 영광이 함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의 권승을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서준호 였습니다. 감사합니다.